안녕하세요 동래계좌 안희철입니다. 오늘은 브레이킹 댄스의 열정과 도전을 담은 영화 스텝업 브레이킹의 개봉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3월 6일 이 영화는 영국 브레이킹 국가대표팀이 월드브레이킹 챔피언십에 출전하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는 가족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트레이와 학업을 등한시하고 브레이킹 댄스에 몰두하는 벤지 두 쌍둥이 현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들은 브레이킹 대결을 통해 자신들의 뛰어난 실력을 선보이고 결국 영국 국가대표 후보로 발탁됩니다. 하지만 최종 선발은 7명 뿐이라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제는 자신들의 꿈을 위해 더욱 강력한 춤실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메인 예고편과 보드스틸 9종이 공개되면서 영화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화려하고 역동적인 브레이킹 댄스를 통해 관객들에게 독팔민을 자극하고 스크린 앞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영화 스텝업 브레이킹은 우리에게 꿈을 향한 열정과 도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줄 것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많은 일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뉴스 동네 기자 안희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텝업 브레이킹